그래서 정말 여성분들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지금 무대 뒤에 계신 이분은요. 주차? 정말 주차를. 주차를 비웃을 정도로. 주차는 어느 정도로 잘하면 달인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의 제공을 큰 박수 말씀하십니다. 가수세요. 귀여워. 싹. 스테이. 와우. 스테이. 와우. 와우. 자 이제 갑니다. 자 과연 스타트 라인 통과했습니다. 스타트 라인 통과했습니다. 자 멋지게 통과하자마자. 오우. 자 장애물을 피해서. 자 멋지게 통과하자마자. 오우. 자 장애물을 피해서. 드리프트. 오우. 드리프트. 오우. 자 장애물을 피해서. 오우. 드리프트. 오우. 오우. 와우. 오우. 자 첫번째 코스를 드리프트로. 뒷바퀴만 계속 돌려주는 거에요. 와우. 자 이제 두번째 코스입니다. 뒤에 엉덩이에 있는 성향에 불을 붙입니다. 오우.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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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인찬을 통과해서, 와인찬을 통과해서, 마리아 추첨 통과해서, 마리아 추첨 우와, 마리아 추첨 우와. 남떠러지의 추첨 성공. 대단합니다. 자 이제 4코스 3번에서, 와인잔 사이를 통과 통과해서, 주차 성공. 와인잔 사이를 통과 통과해서, 주차 성공, 주차 성공. 와우, 정말 섬세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와인잔들이 엄청나게 승자되겠습니다. 아 저 알지깐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우와. 우와. 이게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와인잔 사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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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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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스에 문을 여는 겁니다. 다음 코스에 문을 열었어요. 이제 마지막 코스로 들어갑니다. 둥근 트랙 사이로 진입하는데요. 와 대박이다. 갑니다. 드래프트를 하죠. 마지막 와인전 사이로. 드래프트를 하죠. 마지막 와인전 사이로.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스톱. 통과를 해야 돼요. 스톱. 우와 대박. 여기 통과 한번 봤어요. 이건 다 통과. 나 나 나 정말 대단하다. 나 나 나 나 나. 정말 대단하다. 와우. 형들아. 자 둘이 통과하죠. 자 마지막 와인전 사이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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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작은 차 한 대가 시작부터 손에 이렇게 땀을 찌게 할 줄은 몰랐어요. 영화, 영화, 영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조금만 실수를 했더라도 와인잔이 넘어져가지고 와인이 차를 듣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장난감 차가 그냥 갖고 노는 거와 아니고 이렇게 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장난감 수준의 어떤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드래프트 기술을 보여주신 오늘의 주의고 일단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 RC카의 주인인 아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이 RC카의 주인인 아라이입니다. 아라이, 환영합니다. 아니, 우리가 RC카가 여러 가지일테면 진기명기를 보여주고 바퀴를 돌고 드리브트 기술을 보여주는 것은 스타키 기술이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분야가 전문적으로 있습니까? 분야는 따로 나눠져 있지 않는데요. 대신 자동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를 겨루는 레이싱 자동차가 있고 저희 RC카의 경우에는 디테일한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근데요. 네, 나영씨. 근데 아까 보니까 차가 옆으로 막 가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고였죠? 네, 여기서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그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옆으로 쫓았거든요. 차는 앞으로 가야 된다.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기술이었네. 기술이 꽂히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가로로 도는 게 제일 어렵다 하셨는데 아까 이제 도시다가 성냥에 불을 붙였잖아요. 네. 근데 그 성냥 붙인 불로 촛불을 붙일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야트미마스. 촛불에 불을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권아이더 외길을 박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 뒤에는요. 성냥이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촛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박수 감성 주세요. 스톱. 자, 뒤에 불 붙이는 게 이게 관건이거든요. 자, 엉덩이에. 자, 과연. 붙였어요. 붙였어요. 가만히 기다려. 아, 뒷바퀴에 걸렸어요. 뒷바퀴에. 스톱. 자, 뒤에 불 붙이는 게 이게 관건이거든요. 불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손사람에 불 붙였어요. 자, 손사람에 불 붙였어요. 자, 손사람에 불 붙였어요. 자, 손사람에 불 붙였어요. 딱 붙였어요. 딱 붙였어요. напротив… 네. 보면 가장 억은 게 있는 게 делают Russian. 거기다